야 미쳤어요 지금 불만한 동네 형 왔어요 자 오늘 영웅놀이한 불만 왔습니다 와이프가 빨리 데려가야 돼 야 나 집에 태워줘 아니 빈대내끼들 다 태워가야 돼? 한 덩치 다 내려줘야 돼? 그래? 그럼 어디가 가야 돼? 메드클랜 3명 다 모였네 동네 형도 얼굴 미쳐줘 메드클랜 아재 3인방 보였습니다 개노나 4인방 이거 해야지 이거 여기서는 유어 포장 3명 포장 한번 해야지 아 그거? 동네 포장 그거야 해줘야 되나?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방송 끄기 전에 지금 메드클랜 3인방이 모였기 때문에 저 이걸 안 보여줄 수 없어 뭔지 예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개노탑 개노탑 3인방 전투복 한번 입어야 되는데 자 마지막은 늘 개노탑 3인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개노탑 토크센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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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개노탑 개논지터 왼쪽부터 제일 개노탑 개논지터 토크센탑 그 다음에 동네포형 토크센탑 그 다음에 들마댓츠 마댓츠 토크센탑 토크센탑 2명 가운데로 와? 시간 안 안 돼 너가 완전 늦게 앉혀야 돼 개노 어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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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노탑 3인방 토크센탑 토크센탑 베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